2시간 후 이쪽은 좀 못해도 괜찮은데 앞쪽이 문제죠 이 작업 하다보면 핀셋은 정말 좋은거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에 안짚힐 때 짜증이 못 닦는거 같아요 지금 기분이 진짜 그래요 5분 칠하자고 2시간을 마스킹하고 10분 칠하자고 하루 종일 마스킹하고 있어요 반다이 프라마들이 좋긴 한데 전화를 잘 되어있으니까 렌더로이드는 신청받아야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무 이상하게 지켜봐요 6분 정 learns 8분 정렬 그렇지